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만큼 놀라운 동에 불티비 타워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통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의 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놀랍게 통행국들이 타워놨어 있었던 그 배후에는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부흥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인들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듬어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정말로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 부흥강사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놀란 성령을 참여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흥강사들이 그만큼 성령 출발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한 침체계에 있는데 이 침체계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는 데는 바로 이 시대에 부흥사로 부른받은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흥은 어떤 인간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120명에 3천명이 되고 3천명에 5천명이 되고 나중에 실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불들이 타오르는 것은 그 당시에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무슨 뭐 이론적으로 무슨 목회의 방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침체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 일으키려고 하려면 부흥강사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역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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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받은 상관이 없이 주여 여기다가 총악세서를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왜 우리 주님께서 불렀으니까 보금 전파자로 부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당한 어부가 되게 하니라. 그런데 보금 전파자가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론이냐 생각나서 자기의 판단되느냐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오역오역했습니다. 또 열정은 비단했습니다. 가는 목폭마다 예전에 합해서 다니면서 이리백해나 저리백해나 하면서 사람도 마르고 기도자로. 왜 시키자는 마르고 기도자로 되니까? 또 그 뿐만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 날지라고 나는 죽을 전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 무시하고 자기만 신한 사람을 잘한 척, 자기만 똑똑한 척, 자기만 복해 잘한 척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 버릴 겁니다. 그는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렇게 무시하고 똑똑한 척을 잘난 척했던 그 베드로가 나를 그러나 하지 못한다. 세무신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복해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바로 정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영경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경을 받지 않고 신학대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이런 세례를 듣고 배운 방법만 배워가지고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과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나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외치니까 한꺼번에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천자의 배드로는 뭡니까? 오늘날 말하고 신학교 다니던 배웠던 지식 가지고 또 이런 세례를 듣고 배웠던 방법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실력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천복적으로 했습니다. 했지만은 실패를 풀갔습니다.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의 나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고 그리고 나가서 외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동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를 또 하나님께 성찬을 부르러 가다는데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성령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침체된 한국교를 다시 한 번 일으키는 그런 분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역팔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영역팔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에 정말로 침체된 한국교를 다시 한 번 소생시키는 성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함께한 메시지가 오늘의 복분입니다. 사도결장 4제로 보니까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떠나기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상담사에 따라온 사람들이 500의 성도들인데 과거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500명만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따라온 사람들도 예비 예수님께서 원수로 손에 붙잡혀가지고 울려다니고 함께 다 울툴히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에 담겨서 이 게 뭐냐 너를 여러 사람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사도결장 8제로 보물이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이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료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넣어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뭡니까 필수 조건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의 필수 조건은 성령의 동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또 쉴 때가 봐라. 나를 3년 맞더만 따라 내 모습을 해오던 지식 가지고 경험 다니고 말씀이 되지 않았더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나가면 실패해.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지 말고 여러 사람을 꽁짱 말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려.